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지금 통영권 갑오징어 낚시를 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계속 영상과 자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말하는거 계속 연습하고 자꾸 듣고 해야지 익숙해진다고 응원을 해주더라구요 뭐 찍다보면은 점점 나아지겠죠 다 가고자 놔둬 이러한 놔둬 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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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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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이 Só는, 그냥 가 کہ는 거 아니죠 흥미로운 데이프가, 흥미로운 데이프가 있었던 거 같아요 흥미로운 데이프가 많이 나요 흥미로운 데이프는, 흥미로운 데이프가 많이 나요 흥미로운 데이프가 많이 나요 오..여기서 너무 힘들지? 진짜 사라진데 잘 모르겠어요 자 뒤에는 16m, 앞에는 한 10m를 놓을 겁니다. 자 포인트 이동 좀 하겠습니다. 왔어 왔어. 왔어. 왔어요. 오 형님 너무 있어. 자, 있는 거 확인해서 한 번만 더 흘려볼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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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고 이거. 와 바늘이라도 펴짓긴데. 아, 바늘이라도 펴짓금리. 하하하 하하하 어헤헿 어헤헿 우와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어우 남도 정기네 빨리 왔어 오우! 나 황금전이다 될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